오늘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데 시선이 딱 좋은 공간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립경주학물관에서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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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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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기타 콘서트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 기타 콘서트 한여름 기타 콘서트를 바로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